네, 요즘 중동 상황이 불안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를 시인하면서 정세는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과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네, 아주 정신없습니다. 중동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서 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위기는 좀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등은 여전해 보여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면전 위기는 일단 넘긴 건 맞는데요. 양쪽이 지금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은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 합의가 이란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그거를 나와 새롭게 그런 약속을 담은 걸 새롭게 하자는 그러한 입장으로 미국은 기존의 핵 합의를 빠져나갔고요. 이란은 이제 그 핵 합의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 이게 단순히 미국과만 한 게 아니라 암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6나라와 같이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미국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최근에 군사 긴장이 있은 다음에는 다소 부드러운 태도를 나오면서 이란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 합의를 다시 들어와라. 두 번째, 그리고 동시에 제재를 다 해제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되지 않으면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요즘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 표현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아예 트럼프 딜을 하나 만들자. 새롭게 트럼프 딜이라고 해서 핵 합의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말을 내기 시작했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에게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란 시민들은 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좀 반미 시위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좀 완전히 정말 드라마같이 반전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잠깐 시계를 솔레이마니 사망 이전으로 돌려본다면 그 이전에 이란의 경제가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고에 따른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다가 솔레이마니 때문에 완전히 시위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 이란 국민들이 하나의 이슈, 솔레이마니라는 인물을 인물이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해를 하면서. 결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반미 감정이 올랐는데. 이란이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해서 보복, 폭격을 했거든요. 보복, 공격을 했는데. 그날 바로 당일, 그러니까 1월 8일 아침에 이란 시간으로 새벽 1시 20분경에 미사일을 날려서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6시 한 10분쯤에, 12분쯤에 테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원일몬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176명 전원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건을 이란에서는 기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3일 후 정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수인 것 같다. 그러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란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인을 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정부가 처음부터 솔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서구 국가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럴 게 아니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대해서가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이란 군인이 쏜 미사일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하고 바로 어제까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죽음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추모제를 열었고, 추모제가 자연스럽게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면서 각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전쟁은 파멸만을 가져온다 이러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중동 상황을 꼭 집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실 대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대화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양측이 좀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그러한 자세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죠. 교황님께서는 항상 중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순방도 하셨고 그리고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사실은 전 세계인들에게 가슴을 울렸던 것은 우리 수도자들이나 성교하고 나가 계신 분들한테 절대 성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성교가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따라서 살려고 올 것이지 그걸 물건 파듯이 성교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정말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말씀을 사실은 나라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결국은 미국과 이란, 이 나라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기로 긴장감 높이지 말고 대화를 해서 해결점을 찾아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교황님의 말씀을 잘만 들어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양측이 좀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중동은 우리나라한테도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일단 수입하는 석유량이 많고요. 또 미국은 최근에 호르무즈 해업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고요. 중동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중동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70%가 중동 지역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석유가 대다수가 거의 다가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업이 막혀버리면 석유를 수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나오는 석유가 하루에 1,850만 배럴이에요. 많을 땐 1,850만 배럴에서 한 2,200만 배럴까지 보는 통계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유조선 하나가 배가 다니는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1,850만 배럴의 수송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리비아에서 하루 160만 배를 나오는 석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휘발유값이 2,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70% 이상을 갖고 들어오는 석유의 문제가 생긴다면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파병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파병을 사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병을 하려면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면 파병할 명분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주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지만 이란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도 참여하라 이건데요. 저는 지론이 문제가 생기면 참여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정부의 어려움은 압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미국의 뜻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절충안을 찾을 것 같은데요. 절충안을 찾더라도 우리 군인이 이란에 총뿌리를 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은 지금 싸우고 있지만 둘이 협상해서 서로 화해를 한다면 두 사이에는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이란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총을 댄 한국 용서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우리가 이란과 많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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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